덕지덕지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?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막 건물도 세우고 차도 이렇게 만들고 뭘 나한테 이렇게 많이 덮어 씌워놓을까?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? 너무 그거보다 짧아진다면 후세에게 우리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재미있게 노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딱딱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더 어린이의 마음으로 그런 호기심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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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